자 2017년도 8월 8일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1,100%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 신라소뮤입니다. 신라소뮤. 신라소뮤가 저희 카페에서 바닥 3,400원대에서 매수 의견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나름이 있고 1년 2년 동안만 너희들이 강력홀딩을 하면서 1년만 분할 매수 들어가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자금이 없으신 분들 우리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젊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지금 준비하시는 중장년층도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단기 수익에 연연하시면 절대 큰 돈을 못 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돈이 되는 종목을 단기 수익에 연연하게 되면 절대 주식에서는 큰 돈 못 번다. 큰 돈 못 버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단기 차익에 연연하면서 움직였던 사람은 전재산을 다 깡통을 찰 수밖에 없다. 왜? 주식시장은 야바이 시장입니다. 야바이 시장. 야바이 시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돈 갖고 돈을 먹으려고 들어오는 놈들이 있는데 그런 먹잇감을 이 주식시장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단기 차익에 연연하면 결국은 깡통을 찰 수밖에 없다. 급등주를 올라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주식 본질의 의미를 넘어선 그런 탐욕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탐욕에 눈이 멀고 거기서 손실이 나다가 보면 원금 손실을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투기 심리가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의 큰 늪에 빠져가지고 전재산을 다 깡통을 차는 그런 결과를 반복하게 된다. 제가 목이 잠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드리는 것도요. 지금 한 10일 만에 제가 상한가 종목으로 오늘 두 개를 공개를 해드리는데 그 전에 상한가 종목이 없었냐?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제가 상한가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꼭지 목표가를 1100%를 치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종목 크게 빠져서 지금 재발락이 오려고 하죠. 바닥에서 지금 1100% 수익이 난 구간이 여기인데요. 자 수익권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액면가가 지금 만원대에서부터 지금 한 3천원대니까 3분지 1토막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큰 오산이다. 자 이 종목에 잠재자산을 제가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 잠재자산하고 지금 이렇게 대량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밥품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폐가망신을 한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장 막판 때 자세히 차트를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것만 먼저 거론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인 시향 분석 자료와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바닥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가 3,450원대였는데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 600원, 700원대죠. 이게 액면가가 변경이 된 겁니다. 바닥에서 3천원대에서부터 3만원 넘게 올랐으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니까 개미들한테 이걸 또 넘기려고 하니 몇만원씩 되는 주식을 개미들이 절대 쉽게 잘 안찾는다. 자금이 없는 개미들을 눈속임 해가지고 다시 주가를 끌고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한 종목당 한 주당 몇천원짜리로 액면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작전하는 놈들이 필히 1,000%가 넘게 올라가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2천원대까지 1,500원까지 떨어지니까 야 이거 싸다 뭐 만원까지 올라갔던 게 1,5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 이거 얼마나 싼 거냐 이러고 지금 개미들 또 꼬셔서 전제사 말아먹는 이런 아 참 미치겠네 아 목이 꽉 잠겨가지고요 자 어차피 녹음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기를 치는 놈들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지금 지천에 깔려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상한가를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액면가 여기가 3,400원대인데 자 이렇게 3만4천원 뭐 3만5천원대까지 올라가서 1,100% 수익을 주고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다 수익실현한 종목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제가 들어가서 보면 자 잠재자산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고점에 만원대 이전에 3만원 3만 몇천원대에서 2만원 뭐 이렇게 물린 사람들 많죠. 자 그분들 단독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도대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저를 찾아오셔서 이거 5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종목에 제가 그때 당시에 1,000% 수익이 날 때까지 잠재자산을 딱 보고 이 종목은 너희들이 바닥에서 1년 정도만 매집작업을 한다면 그리고 홀딩해라. 잊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1년동안에 한 3,4천만원 자본금 한 달에 200만원씩 월급 타가지고 아니면 300만원씩 월급 타가지고 지독하게 1년동안만 이런 종목을 매집작업을 했다면 너희들은 앞으로 2,3년 후에 3억이라는 돈이 생길 것이다. 저희 카페에 지금이라도 저를 이런 동영상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 저는 그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 종목을 제가 종목을 공개를 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런 종목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잠자자산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알고 투자를 하십니까? 이 종목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급등이 오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자 700원짜리가 액면가가 변경이 돼서 700원짜리가 만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3,000원, 4,000원대 인데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서 개미들한테 물량 또 떠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겁니다. 이 대량 거래가 여기를 넘어가기 위한 대량 거래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 오픈이다. 폐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다시 700원으로 내려간다 생각은 안 하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차트가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인해서 폐가망신하는 수가 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바닥에서 10% 20%도 안 될 때에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리면서 1년 동안 매직 작업을 했었던 그 분석시황 자료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 1100% 1100% 2015년도 12월 15일 8월 26일 6월 25일 이 종목 우리 카페에서 꼭지 보폐가 쳤으니까 제발 올라타지 말라 이런 분석시황글을 제가 이때 계속 드린 겁니다. 그리고서 선의의 피해자 개미들을 눈탱이 쳐가지고 전부다 다 전대산을 빨아먹는 놈들에 대한 제 분석시황 그때 당시에 제 글을 보고 구제된 사람들 아마 상당수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단 한 명도 저한테 고맙다라고 쪽지 보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 종목을 1100% 쳤다.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증명시키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한테 피해를 막게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어렵게 직장생활에서 이제 돈 몇 푼 벌어먹은 거를 다 빨아먹는 그런 사기꾼들이 주식시장에 지천에 깔려있다라는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녹음을 시켜드리고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그 수익 근거 자료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겁니다. 자 여기 1100%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자 바닥분석과 3450원 1100% 수익수익입니다. 수익 근거 자료로 일부만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바닥 자 분할로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꼭지 모퍼가를 알고 대응을 하셔야 이런 대박이 나오는 건데요. 자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분할로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강력 홀딩합니다. 자 66%인데 앞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꼭지 모퍼가를 1100%를 잡고 이 종목을 1년 이상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분할 매지부를 들어가라. 그래서 1000%가 터진다면 너희들은 앞으로 2, 3년 후에 너가 3천만 원을 1년 동안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월급 받아서 1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아놨다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앞으로 1, 2년 후에 3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시향 분석을 드렸던 그 자료입니다. 자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왜? 꼭지 모퍼가를 1100%를 잡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닥 매수자는 자 홀딩하십시오. 홀딩하십시오. 여기도 홀딩하십시오.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대박 종목이 또 터집니다. 상한가 140. 8% 강력 홀딩하십시오. 185%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분석 시험 자료를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상한가가 15%였기 때문에 저희 카페의 상한가가 보통 하루에 10개에서 15개씩 커지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하려고 하면 한 종목당 20분씩 잡아도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분석 시험 정보 자료를 드래그 복사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올렸는데 1000%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1000%씩 올라가니까 이게 안 믿는 겁니다. 어떻게 야 이거 이 분석 시험 끌이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도록 할텐데 이때 당시에 저희 카페에 그런글들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현재가 15,000원인데 상한가 쳐가지고 3333% 수익증입니다. 1차 꼭지 목표가 제시합니다. 24,300원 15,000원인데 24,300원이니까 대충 계산 잡아도 600% 넘게 목표가를 미리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넘어가고 지지하면 강력 홀딩해라 이렇게 해서 꼭지 목표가 여기 보면 OOO 까지 1100% 수익중입니다. 이렇게 분석시장 정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이때 당시에는 이런 글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믿었다. 이거 사기 아니냐 이 분석시장 댓글은 여러분들 절대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분석시장 댓글은 이전에 이전에 글 쓴 거를 오늘 날짜로 수정을 하면 오늘 날짜로 글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을 이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100% 1100% 이렇게 쭉 나오죠. 1100% 신기록 갱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333% 상하가 칠 때마다 제가 이 분석시장 정보 자료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148% 수익 났다 강력 홀딩 해라 기다렸더니 상하가 쳐가지고 오늘 226% 자 이런 분석 자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하기 때문에 66% 87% 116% 여기 보면 신라섬유 주가 예측정보 있고 신라섬유 꼭지 목표 몇억가 보기 여기 댓글에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여기에 이 종목에 꼭지 목표가 얼마다 라는 거 2013년도 8월 2일 날 제가 8월 2일 날 8월 2일 날 꼭지 목표가를 여기다가 댓글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100% 까지 홀딩 해라 자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 아직까지도 바닥주가 이렇게 신라섬유 처럼 1000% 넘게 터질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 바닥주가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금이 없어서 나는 주식 해가지고 큰 돈 못 벌겠다 이런 생각 이런 낙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세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셔서 한 달에 100만원을 저금을 하든 200만원을 저금을 하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모아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0만원씩 매달 저금 주식을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사놨다면 1년 후에 2500에서 3000만원어치를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지나서 신라소묘처럼 이렇게 1000%가 터진다면 여러분들은 3000만원이 3억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신라소묘 주가예측정보 원본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신라소묘 주가예측정보 신라소묘 시향분석 해서 2013년도서부터 다소 고평가 구간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자 분할로 매수 들어가십시오. 3450원 66% 수익점입니다. 아주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왜 이종목 꼭지 보평가를 이미 1100%를 잡고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 대로 제가 누차 오늘도 처음 보시는 분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시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만원이다. 이 5만원 아끼지 마시고 제가 이때 당시에 신라소묘에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서 보고 이종목 바닥지코 턴어라운드 하면 1100%다. 자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홀딩했더니 87% 수익중이죠. 바닥 매수자는 아직도 홀딩하십시오. 왜 1100% 올라갈거니까 저는 단 한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는다. 왜 꼭지 보파가를 알고 추천드렸기 때문입니다. 148% 그래도 홀딩 바닥 매수자는 상한가 쳐가지고 수익중이죠. 바닥 매수자는 조종이 오는 구간이 다가온다. 조종이 오더라도 꼭지 보파가까지 강력홀딩해서 대박 인생을 살길 바란다. 분석 적중했습니다. 연일 상한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185% 수익중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 매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 가를 확인하십시오. 333% 수익중입니다. 자 아까 그 분석 시험 차례 원본하고 똑같죠. 자 이걸 이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복사를 해서 글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글을 올려드리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 원본 입니다. 원본 여러분들 지금 원본 보고 계시잖아요. 자 이 분석 자료 해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 가를 상회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1237% 수익 중입니다. 이제 분석대로 오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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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분석 시험 을 공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종목의 꼭지 목표 가에 대한 분석 시험 정보 자료 가 바로 밑에 1237% 에서 밑에 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개 해드릴 수가 100개 에서 100에서 1000% 터질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자 여기 아직까지도 양지사나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양지사 1000% 넘죠 그 다음에 신라사묘 1287% 자 이렇게 터질 종목이 바닥 예측 종목 이게 바닥 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1000% 예측 1000% 올라갈 종목 이다라고 예측 하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저를 믿고 1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 갖고 생활비를 쪼개고 내 용돈을 쪼개서 이런 대박 기대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나간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제가 올린 제가 실제 수익을 올렸던 이 1000% 1025% 946%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 제가 추천드리고 난다면 4000% 4000% 2000% 이런 꿈의 주식 이런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주식은요 이렇게 전업투자입니다 이건 전업투자에 대한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이런 전업투자는 여러분들 직장인들한테는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서 퇴직이 없는 아주 꿈의 직장 이런 꿈의 직장 전업투자를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으로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고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직업을 잃으면 할 일이 없어서 미래를 준비를 못하고 낙담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셔서 전업투자를 교육을 받으십시오 교육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저희가 앞에 오셔서 이렇게 500탄 모음지 추천한 종목 500탄 모음지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5개 6개 10개씩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놨으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박들이라 언제든지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 한 종목으로 통째로 바꿔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시청해주셔서 담엘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공연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